그리고 정준영 씨에 대한 이야기였고 가수 승리 씨도 오후에 출석을 했는데 그 전에 한번 출석한 적이 있었죠. 피내사자 신분이었고 이번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네. 승리 씨는 16시간 조사를 받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군요. 네. 그리고 승리의 지인이자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인석 씨도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원래 유 대표는 포토라인 서계하면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해서 기습 출석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이른 시각에 출석을 한 겁니다. 오후 3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2시 50분쯤에 이미 출석을 해서 청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승리 씨는 아무튼 그 후에 출석을 해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분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의 승리를 상대로 지금 해외 투자자를 좀 성접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는 3월 25일 군 입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이후에도 사실은 수사라는 게 혐의가 있다면 진행은 되겠죠. 네. 군 검찰하고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